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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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따가! 아따가! 맛있겠다. 아이고이고! 양이 너무 많다. 아니 크게 너무 크게 썼나?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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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. 왜 이렇게 이불딱지?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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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청나지? 야 하나만 더 먹어봐. 하하하하 여기까지 와가지고 나를 속이니까 내가 가만 있을 줄 알았냐? 하하 하하 야 세럽다 너무 세롭다. 내로로 유 pasture 빅킹! главное 빅킹! 이상할 sounding Craig 틴 então 지금 저기서 고기를 또 구워먹고 있습니다. 또 Citizen 또 우리가 카메라를 들이냐면 내가 또 이상한 짓을 하잖아 그러면 의심할 수 있기 때문에요. 페이크로 고기먹방 이렇게 찍는다고 하면서 네 준비해왔죠 정신파리채 콩알탄 몰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은 그냥 있을 때는 전혀 이게 없죠 근데 요거를 켜서 오 깜짝이야 오 깜짝이야 그거 제 입술에 튀겼던거죠? 살충게 빨리 씻어내야죠 한마디 끝내자 쭉 내밀어 니가 더 다가와 다가와 다가와! 다가와 Hinter고 다가와 다가와تم 응 이건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왜 우리가 이래야 해요 하하하하하하 ING atterg 하하하하하하 Or press 마이크 그거만 봐도 무서워 근데 이 먹어도 사람한테 진짜 쉽게 하면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준비한게 콩알탄 콩알탄을 준비해봤습니다 좋아이축의 콩알탄 자 갑니다 팔기로 터뜨려 볼게요 그러니까 이거를 파리를 잡는 척 하면서 잡는 척 하면서 그럴싸한데요? 잠깐만 소리가 좀 작지? 아니 커요 엄청 자 이번에는 세 개를 오오오오 아니 이런 아이디어는 어떻게 생각하신 겁니까? 어떻게 하다 생각하신 겁니까? 저는 아이디어를 짜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걸 보다가 홍알탕 같은 거랑 같이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냥 문득 영감이라고 해야되나 영감 영감으로 그 뭐 하는 거지 막 아이디어를 짜본 적이 없는 거 아 사색을 즐기다가 이렇게 하다가 네 너 손 한 번 내밀어봐 예? 손만 내밀어봐 자 이렇게 하면 아따가 진짜 따가운 느낌 연기지만 진짜 그 느낌이 나지 그 느낌도 나고 일단 손이 아픈 게 아니라 귀가 아파요 너무 커서 소리가 자 손 내밀어봐 근데 이거 한 장면은 진짜 전기를 어어 해야지 그래도 어어 이거 선배님 제가 입술에 맞아 봤잖아요 그 모기파리채 전기파리채 콩알탕 몰카 와우 와우 여기 왜 전기파리채가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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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, 깜짝이야! 뭐야? 뭐란나? 미쳤어? 와, 정기파리째 효능이 엄청 좋네요. 아니, 산단자까지 놀랬어. 미쳤어? 아니, 이게 좀 약하네. 아이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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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절로 안 추워? 추워. 추우라니까. 아이씨! 추우라고 밥 먹는데. 네에에에에! 밥 먹는데. 네에에에! 때론 다보 같은 웃음도 너무 귀여워. 아이씨! 아이씨! 미쳤어, 죽을게 진짜. 밥이나 먹어! 밥 먹지 말고. 알겠어. 아, 드세요, 드세요. 아이씨! 그냥 담나서, 두꺼 겁이 나서 그래. 에어! 아이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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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하하하하하! 야, 고기 좀, 고기 좀, 고기 좀 집중적으로 해봐. 이건만 다 수익! 고기, 고기가 다 닿았어. 아니, 이게... 고기가, 고기가 다 PCs.. ..UQ! 구독! 고기 2012. 저도 놀랬어요. 정기팔이스 콩알탄 몰카였습니다. 뭐라고 하는 próxim곡인데. 정기팔이 제 콩알탄 몰카였습니다. 와하하우! 와하우! 나 안해! 와하우 안해. 지금 구독자분들이 기다리고 있잖아 나 밥 먹었네 지금 와우로 기다리고 있잖아 와우로 기다리고 있잖아 지금 아 빨리 하세요 와우 갑자기 차는 왜요? 아 형도 있었어 형? 너 샀지? 니네 먹방 찍을 때 내가 뒤에서 확 터뜨려 보려고 창진이 형한테 아 그래요? 씨름에 요즘 졌다고 씨름 지셨다고 자꾸 뭐라 하는데 단양에서 자꾸 나한테 어 아니 삽발 하기로 했는데 왜 자꾸 안 하시냐고 근데 왜 저렇게 얘기하는 거 같아요? 모르겠어 이거 왜 봐봐 네 이거 다 깠어 오우 씨 깜짝이야 이게 보이지 지금 이거 다 터뜨리면 어떻게 되겠어? 재밌을 거야 가자 가자 야 유튜버가 다 됐네 이제 완전 먹방 가 주세요 자 먹방 쌈 싸가지고 아 왜냐하면 난 진짜로 아쉬운 게 난 형이 진짜 제일 맛있게 먹는 거 같거든요 내가? 진짜 맛있게 난 원래 맛있게 쌈 딱 해가지고 맛있게 한번 딱 싸주세요 아 오우야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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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걱정이랍니다 우와 우와 놀랬다 놀랬다 여기 여기 다음 다음 ethn pod 열받았어 어허 아C 홍알탕 아오 씨.. 밥 먹다 진짜 소화가 잘 돼 뒤에 취! 뒤에 취! 소화 잘 되나 어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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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! 아우 이제 화 좀 풀렸어요? 아우 그냥 발로 그냥 화... 그냥 씨.. 이제 화 풀렸어요? 화가 뭐 어떻게 풀릴까요.. 아 밥 먹다 깜짝 놀랐습니다 아아.. 아 추워 저거 안녕하세요 미키란톤 조카 야야야 야온이에요 저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